자, 스레드 관련해서 현재 이슈가 좀 크게 나오고 있죠 현재 재료부터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모멘텀 그 다음에 주요 차트를 통해서 매수와 매도 타점 결국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까지 알아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계속적으로 좋은 정보들 업데이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바로 트위터의 대항마다 라고 지금 밝혀졌죠 트위터를 겨냥해서 만든 SNS입니다 결국 SNS고 트위터가 계속적으로 차지하고 있던 점유율을 정말 빠른 속도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이용자가 1억 명 전세계적으로 1억 명이죠 사실 챗GPT도요 이 속도는 따라오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기존에 이 트위터가 점령하고 있던 점유율 자체를 한 번에 잡아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트위터를 만약에 확실하게 점유하고 그 다음에 대체한다면 이제 이 스레드 관련해서 많은 테마와 수급들이 엮게 될 겁니다 지금 트위터의 40% 수준까지 일주일 안에 잡아먹었다 라는 부분은요 이제 트위터는 지고 스레드의 세상이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트위터의 대항마로 꼽히는 스레드 관련해서는 바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거나 아니면 계정에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스타그램의 이용자를 그냥 그대로 빨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스레드 관련 이슈를 보면요 이 스레드가 출시된 이후에 바로 트위터의 트래픽 자체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사용량이 이럴 때 최고 기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제 트위터에서 스레드로 전체적인 이용자가 이동하고 있고 이건 시대적 변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SNS라는 거는 기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아야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소통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많은 컨텐츠와 언급들이 나오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기존의 SNS는 세퇴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요 이 미국의 정치인들 특히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정치적, 정책적 이슈들에 대해서 언급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레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당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스레드로 우르르 몰려가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트위터의 전개 독점 관련해서 메시지의 창구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민감한 게 사실 정치인이죠 많은 이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결국 메시지로 승부를 해야 되고 그 메시지를 나올 수 있는 창구가 중요한데 그 창구 자체에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사용했던 게 트위터입니다 그래서 우파적인 플랫폼이다 그리고 여기에 언론 플레이 및 쓰레기 재료들이 너무나도 넘쳐난다는 비판 속에서 확실하게 그런 고객들의 니즈를 잡은 게 스레드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요 연방의원의 25% 이상 가입을 했다 그것도 일주일 만에 빠르게 갈아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어때요? 기존의 이 트위터에 대해서 불만이 쌓였던 사용자들을 한꺼번에 흡수하고 있는 니즈는 뭐다? 초당파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이 전체적인 트위터의 이용자가 감소하는 데이터상으로 볼 때 이러한 급감 추세는 단기적으로 트위터의 사후의 모멘텀이 박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요 전체적인 스레드 이용자 이 SNS 플랫폼이 가져올 파급력이요 챗GPT와도 엮여 있고 그 다음에 초당파성 그 다음에 트위터의 아성에 도전했다는 점 그게 바로 일주일 안에 점유율 40%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 스레드 관련 전체적인 테마 트위터는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어때요?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고 추가적으로 시장의 주도주로서 계속적으로 부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어갈래서 세부적으로 이제 하트를 통해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아보고 지지저항을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파동을 발라먹을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정보 인증의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 인증 관련해서 한번 차트를 봐보면요 현재 일본 차트상 기존의 고점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하락 추세 이후에 바로 바닥 패턴인 역해드 앤 숄더 패턴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 핵심 지지 구간이 이제는 어때요? 잡아주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4600라인의 강한 지지 구간을 만들어 놓고요 지금 기존의 M파동으로 올리면서 이 구간 한번 뚫어져 쓰는 지금은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바닥 구간을 잡고 1파동으로 해석하고 1파에 2파 조정이 나온 이후에 저점을 깨지 않았죠 그러면서 나온 이 매수 시그널 결국 뭡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네 M파동 값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기존의 강한 저항 구간이었던 224일선과 448일선의 장기 2평선을 단숨에 뚫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구간까지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300구간부터 5000구간까지는 어때요? 네 분할로 쓸어모을 타점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이 핵심 지지 계속적으로 세력들의 수급들이 나왔던 자리는요 대부분 핵심적인 지지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핵심 지지자리에서는요 분할로 모으시고 추가적으로 눌림 이후 상승파동이 나오는 부분까지 수익 목표가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현재 목표가는 1차적으로 7500원 구간까지 상방이 열려있다 재료 및 거래량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포동은 흔들더라도 결국은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외국인의 비중이 한번 줄여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매집한 이후에 추가 상승파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개인들이 오늘 물량들이 털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때요? 주요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받아주는 세력이 있다는 부분들이 창구 구간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일단 5380원부터 5100구간에 매물때 한마디로 매수수급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분할로 그냥 대응하시면 된다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 분할로 모았던 자리를 다시 한번 크게 한 파동 더 갈 때 어때요? 추가 목표가로 잡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렸던 세력들의 비중을 다시 한번 조정값을 갖고 저점을 갱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릴 때에는요 거래량이 터져줄 때는 똑같은 이 상승분을 1대1 비중으로 목표가를 일단 1차적으로 설정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크게 흔들림 없이 주요 구간에서만 대응하신다면 추가적인 상승파동을 통해서 어때요? 최소 50에서 100%의 수익은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재료 및 지지 저항 구간 찾아봤고요 이제 주요 핵심 자리인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찌에 대한 전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 인증 관련해서 어디서 사서 팔찌에 대한 매수민 매도 대응 전략집 만들어놨고요 구독하신 다음에 신청하시면 대응 전략집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외부 유출은 금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 무료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이 안에는 어떤 자료들이 들어가 있냐 매수가와 목표가 그 다음에 1,2,3차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수 탁점 그 다음에 비중과 그 다음에 세력들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ABC 대응하는 부분까지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 내는데 전혀 지적 없고요 핵심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떻게 수익 내야 될지 막막하시고 궁금하시다면 지금 보시는 상단의 번호로 어때요? 숫자 1 또는 한국정보 인증이라고 종목명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구독 꾹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 번호로 숫자 1 또는 한국정보 인증 종목명 보내주시면 제가 이 매수민 매도 대응 전략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는 무료니까 대신에 받아보신 다음에 외부 유출은 절대 금지고요 그렇다면 이 내용들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민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인은 절대 금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개량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분할 매수과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당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 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3169번 이 번호로요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 전략 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났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 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 전략 자료 발송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들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 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 불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의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 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 효과로 수익이 나셨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 보셔서 딱 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 보셔서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 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률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 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 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그 다음에 1차부터 3차 저항 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행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그 다음에 매수 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콘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